네, 안녕하세요, 저는 28살 구리시청 소속 저의 이름은 한별이라고 합니다. 아니, 그 오프닝에 묘기에 가까운 스타트 보여주셨는데 원래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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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해봤어요? 네, 저 진짜 떨려서 웃는 줄 알았어요. 처음 했는데 된 거예요? 몇 번 연습했습니다, 저는. 이것도 되게 멋있어요. 네, 제 아들. 태극기가 딱 새겨져 있네요. 멋있다, 탐난다. 저는 볼링 경기도 많이 봐서. 한별 선수에 대해서 권혁수 씨가 소개를 한 번. 큰 경기에서 활약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었습니다. 아시안게임에서. 네, 아시안게임. 아시안게임에서. 금메달. 네. 왜 금메달에서 좀 하네. 선생님의 최고 점수. 퍼펙트겠죠, 당연히? 네. 300점. X. 전부 다 X. 전부 X. 스트라이크. 퍼펙트인 날은 얼마나 있나요? 몇 번 해보셨어요? 14번 정도. 와, 그게 한 번 하기도 힘든데. 근데 혹시 하루에 그럼 공은 몇 번 던져보신 거예요? 제일 많이 던져봤을 때 이만큼 던져요? 저는 제일 많이 쳤을 때 하루에 32게임, 33게임 정도인데. 그러면 몇 번 던진 거야? 700번 해서요. 700번. 네. 그러면 팔 혹시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. 아니, 좀. 가봐요. 오! 그러네요. 저는 두께도 좀 많이 달라요. 아니, 여기 위치가 달라요. 그러네. 저는 왼쪽이 좀 더 길거든요. 저도 왼쪽이 좀 더 길거든요. 아, 어떡해. 진짜로? 진짜 잘했어. 진짜 잘했어. 진짜 잘했어. 저도 잘했어. 아, 어떡해.